인공지능 기반의 대입 전형을 전문 컨설팅해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AI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네시스 랩은 맞춤형 대입 컨설팅 솔루션인 뷰인터 에듀를 선보였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뷰인터 에듀는 복잡한 대입 전형을 개인의 성적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대학별로 선발 기준이 제각각인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 점수와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대학이 합격할 수 있을지 혹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입시 전문가의 노하우와 AI로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선 수험생들은 뷰인터 에듀를 통해 생기부 및 모의평가 정보를 입력한 후 입시 전문가의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서 준비를 위해 작성 요령 및 글감 수집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실전 연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입 전형에서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면접은 AI 분석 결과와 전문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희망 대학과 학과 기출 문제로 맞춤형 준비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어 꾸준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분석 결과는 제네시스 랩이 자체 개발한 감정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분석해 시선 처리 및 표정, 호감도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